어 여기는 이렇게 이 모드를 놓은 거죠 저기는 파워포인 화일이에요 누구나 만드신 파워포인 화일 그럼 보실 때 발표자만 크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발표자만 크게 나오게 줌에서 클릭하면 크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집에서 테레비전에 동그를 하나 띄는 거예요 이제 뭐 니로 띄는 거에 15000원 켜고 거기에 마크 딱 켜면 이게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테레비에 다 앉아서 핸드폰 이걸로 이렇게 앞에 놓고 거기 다 앉아있으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테레비로 나오잖아요 이게 딱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때 예수님이 아쉽겠어요 제가 볼 때 다 보셨어요 이놈들 보금 전파가 로마까지 한 달씩 배 타고 앉아도 될 날이 있다 더 빠른 건 알고 계시잖아요 텔레파시부터 딱 앉아있기 전에는 이렇게 배 타고도 가지만 2020년 되면 니네 복음 전파의 방법은 다리미 아이스트로라는 게 나와가지고 될 것이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성경에 가서 막 공부를 해보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 땅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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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잖아요 거기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놀라운 거는 어딘가 뭐 걸어가는 아줌마들 걸어가는 누가 오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아요 거기에 예수님 믿어라 예 이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듯이 옆에 와서 간 게 아니고 통해서 사람 통해서 하든 영국적으로 하든 그렇게 오신 거구나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건 예수님한테 안 살아있는데 왜 부활자가 자꾸 그럽니까 그런 건데 존재의 정의를 지금 퀀텀처럼 해야 되는 거죠 산다 있다 없다의 퀀텀 정의는 정의할 수 없어요 있는 걸 정의할 수 없다가 정의할 수 없다가 물리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 이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불확실성 이론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자 우리 몸 전자 원자 퀀텀의 그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 게 뭐 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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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니까 모든 우주는 몇 개의 퀀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위치를 알면은 속도를 모르죠 속도를 알면은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적분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위치해서 적분을 하면 그 다음 상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 속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 있는 게 되니까 명확히 있는 게 존재가 규명되는 거예요 과학의 존재 규정 지금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갈지는 모르면 귀신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컨텀이에요 불확실성 그 과학의 교과서에서 배우는 상식의 얘기예요 그 창조의 비밀이 일부 밝힌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임사체험 죽고 나면 뭐 영혼 뭐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나오지만 과학적인 정리가 안 되면 교과서에 안 나올 뿐이지만 모든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던 데 죽어서 돌아다니는 얘기 다 하잖아요 내가 다 봤어 옆에서 뭐 간호원이 있고 뭐 한두 번이나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임사체험 얘기도 있지만 아 이거 귀신 얘기 같으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공식화할 수는 없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버드가 연구하고 또 MIT가 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체험 죽음 후의 영혼의 세계는 정확히 퀀텀에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무소 부재 거리가 없는 거죠 여기 하면 저기 저기 하면 여기 우리 뭐 그러잖아요 500억 광년에 떨어진 데에 세상과 여기 세상이 순간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퀀텀에서는 아인슈타인 빛의 속도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를 2년 전인가 이제 중국 애들이 그 위성을 띄워놓고 퀀텀 통신을 시킨 거죠 지금 전자파 통신은 전송 속도가 빛의 속도잖아요 근데 퀀텀 또 순간이 된 거예요 그거 거기다 원자를 하나 놓고 양자를 놓고 이쪽에 양자를 해서 양자 톡을 링이라고 해서 여기 돌리면 제로 돌아가고 돌리면 저쪽에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통신이다 이걸 입중해서 조선일보 일면에 남았고 성공했다 퀀텀 통신 우리 SK에서 하는 퀀텀 통신 그게 그런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되는 건 아닐까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알고 쓰는 게 아닌가요 세상에 있는 게 마이너희 일렉으로 거칠 땡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야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아요 난 잘 몰라 왜는 모르는 거예요 과학술도 우리는 된 것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영혼의 세계, 마음의 생계, 텔레파시 이런 것들은 정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은 다 믿는 거죠. 그런데 믿는 것을 이렇다고 주장하니까 아닌 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 교수는 끝까지 신은 없다. 제가 보는 그분의 신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딱 정해진 신이 있잖아요. 그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갈릴레 심판을 하는데 야 너 천둥살이 지동살이니까 지동살인데 잘못하면 죽으니까 알겠습니다. 나오는 교황과 갈릴레의 마음 같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너무 주장할 필요 없는 거죠. 너무 불확실하다는데 과학이 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우리 머리도 모르니까. 저는 그런 논쟁을 피해가요.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우리 애들은 교회 안 가요. 이놈들은 내가 뭐 과학도 설명해도 오늘 이게 두 번 간다는 뉴스에 왔는데 가서 핸드폰 잡고 치갈래. 야 너 예대보는데 무슨 타고 있는데 몇 번 혼냈겠더니 그 다음에는 말 못 알아들어요.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뭐. 아 그렇구나. 그런 걸 다 같이 나가서 그냥 혼자 묵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번 하더라도 이제 제발 프리즈 자기가 그냥 집에 있으니까 좀 공진데레 같이 나로 갈래요. 그게 자식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걔들이 신한 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이 다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의 도망 신의 영역에 도망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원 누구도. 제가 볼 때 없어요. 저는 뭐 이 스포츠 사건 때는 뭐 형사 입건들 대고 다시 보면은 그 깡패들도 신앙신이 다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기도해요. 놀라운 사람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좀 정의로워. 근데 얘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던 거예요. 남이 안 보게.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자기대로 또 신앙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삶과 죽음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목사니더라고요. 감히 지금. 그런데 일단 이제 여기서 그 한번 시범 방송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그 누르면 이제 방송 소리 같은 거 확인을 자세히 안했지만 이제 방송이 나와요. 오늘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라마다의 성교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파에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서 좋은 일에 저희 장비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이 있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 우리 이수부 대표님이 저한테 또 부담도 느끼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은 정성이 쌓여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 모였으니까 목숨건 미팅을 하게끔 생각하고 같이 하시는데 우선 이쪽에가 프리젠테이션 스크린 이것은 다림에서 한 가장 간단한 제품입니다. M 스튜디오 프리젠테이션 위주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작동은 지금 이 구성을 보면 가상 칠판, 칠판입니다. 여기에는 스크린을 하나 더해서 이건 칠판이 아니고 그냥 스크린입니다. 거기에 지금 참석하신 목사님들 지금 여기에 바로 앞에 오신 거죠. 지금 오신 거는 사실 이렇게 제 방에 계신 거죠. 이걸 좀 이제 이렇게 제 자리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환경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만약 이쪽 주무회 것만 보이면 집에서 오셨는지 여기서 오셨는지 저수장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장을 보이면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장면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사님들 스크린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하자. 또 이리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이 좀 크게 이렇게 크게 하면 좀 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마음껏 만드시는 거죠. 배경도 아 오늘은 좀 그 교회 분위기를 좀 이런 거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안 보여줘도 그냥 저 뒤에 그림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나는 지금 좀 다른 느낌이 되게 뭐 이런 그림으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그림들 이건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이제 아무거나 뭐 이런 사랑으로 하면은 이제 사랑의 느낌이 가고 이때 칼러도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분위기로. 포토샵을 안 가도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걸로 했다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칼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 배경은 스튜디오를 꼭 하지 않아도 목사님과 자료만 잘 보이면 되는데 그 느낌을 빨리 쉽게 그날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스튜디오를 뭐 이런 걸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했을 뿐이고 저 그림도 좀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집을 질 때 벽 짓고 창문 짓고 밖에 좋은 날개라 폭포 앞에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밖에 그림 벽 그림 바닥 그림 책상 그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들을 포토샵으로 해서 이름 넣고 만들어도 좋고 우리가 주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 그림을 넣은 거죠. 이렇게 약간 스튜디오 그림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저 그림을 이제 어디 사진 하나 찍은 걸 넣은 건데 여기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 모니터에다가 이 목사님들 장면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갖다가 맞출 때 3D로 돌릴 수도 있고 약간 그 Z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주면은 저 프레임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다 이제 합성기술인데 이런 게 한 대에서 만들기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 이 장치가 쉽게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을 가니까 그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지미집 장면이죠. 이게 지미집이라고 해서 비싼 카메라가 이제 그 방송국의 영향을 움직이잖아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그 저희 엠스토의 특허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효과가 있어서 이제 찬찬히 이렇게 살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복사님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할 동안 계속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 30분, 20분 그냥 한 장면 고정이에요. 그럼 그렇게 나가는 고정된 설교를 감히 누가 다른 장면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말씀 하시는데 거기다가 스위치하는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스위치해 있잖아요. 거기서 저 성도가 지금 뭐 감동받은 장면이죠. 거기 딸리 하면 그때 목사님 와서 중요한 게 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표정이 안 돼요. 그냥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목사님 설교라고 치면 수만 편이 있습니다. 천편 일륙적으로 고정이에요. 무지, 무지 볼링인 거예요. 거기서 요렇게 요렇게만 빼져도 이렇게 살짝만 빼져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면 왜냐면 그러려면 쥐미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 우리 지금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엄청난 카메라 최고의 그 카메라맨 거기 있는 카메라맨들은요. 보통분들이 아니에요. 예술적으로 하시는 게 카메라 그 산발이나 이게 하나당 뭐 거의 몇 천만 원짜리 이걸 하시는 분들이 탁 내 타임하고 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걸 알지만 못 바꿔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목사님 걸어다니시고 젊은 목사님 하실 때는 따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 이렇게 방에서 목사님 방에서 지금은 이제 그 공간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 어디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서 해도 저걸로 보는 스마트 시대니까. 저 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국에서 하든 차 안에서 하든 호텔에서 하든 그림만 깔아놓으면 갑자기 가상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신다 할 때 우선 스튜디오를. 두 번째는 장면. 이게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이거는 목사님이 조금만 여기 모니터 이런 거 하나에다가 세팅하고 이게 나가고 있는. 이쪽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화면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 두 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여기 모니터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저 그 화면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 뒤에 벽을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지고 카메라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가지고 이 스크린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뭐 3D 디자이너들이 있으면 좀 잘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 169 방송에서 한 거예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 그럼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프리젠테이션 가면은 이렇게 커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쪽에 앉았다 보면은 목사님과 상대방이 있어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상대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된 거냐면 여기에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에 앉아 하지 않습니까. 앞에 모니터 세 개가 있고 목사님이 그림을 붙이고 여기에 참석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저 지금 성도님들이 지구촌 어디서든지 참석을 하는 거죠. 몇백 명이 오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HRD 포럼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발표하고 HRD 방송국이 저쪽에 있고 성수동에 있고 거기서 전국 포스코 이런 데 있는 분 한 200 몇십 분들이 다 들어와서 본 거예요. 발표자도 여기. 방송하는 분이 이제 사회자가 저기 있는 거죠. 교회도 사회자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4G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4G가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가 4G 네트워크에 깔렸냐면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갔어요. 우리는 5G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4G가 아프리카 이러면 어느 콩고인가 제가 가난가 어디랑 화상회를 잠깐 해봤는데 회복에 있길래 어디냐. 어디에요? 그랬더니 아프리카래요. 나는 잠깐 화상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 그럼.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세워서 하더라. 길에서. 가나공항이 그런데 회복에 있는데. 어디냐. 이게 아프리카 어디래요. 그런데 여기 HD로 턱 나오는데. 아멘합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또 한 번 했더니 브라질의 그 이과스 폭파 앞이래요. 잠깐 보자. 부엉 나와요. 우리 회복에 다 있어요. 회복에 나오면. 야. 세상이 중무장이 됐구나. 이 게릴라전. 땅 끝까지 갈. 파급할 수 있는 호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그게 제가 이제 작년도 말. 이거 하면서 야. 허지가 완전 중무장이 됐구나. 그리고 2월 3월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사랑의 매다. 하나님이 사탄이 돼서 교회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교회를 더 살아나게 하고 더 활성화하고. 이제 아주 공정한 경쟁이죠. 좋은 말씀하고 누구나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그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교육도 그래요. 교육 지금 학교 가서 애들이 수업이 안 된대요. 지금. 나는 어제 몰랐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냥 EBS 틀어놓고 그냥 선생님도 가만히 있고 학생들도 자고 뭐 엉망이래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뭐 어제 다른 이제 카이스트 어느 부총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의는 선생님은 그 너무 일일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좋은 강의 잘하는 카이스트 명 강사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아 총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강의 잘하면 안 어울립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그냥 어눌하게 아니 그 스티브 호킹 교수가 강의 잘해서 스티브 호킹 교수입니까. 그분 있으면 막 수도 없이 모이잖아요. 그 보려고. 왜 그렇게 해서 그 키와 그분의 삶을 보시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 목사님들도 앞에 가시면서 사시는 모습과 성도들하고 봉사하는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 됐지. 막 성경을 많이 설명하고 이런 거 벌써 저같이 50년 다니는 사람은 이제 시작하면 대충 알아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근데 거기 가서 모이고 뭐 찬송가 부르고 어디서 감히 찬송가 이렇게 막 소리내로 부르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있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막 죽음과 삶의 얘기를 막 전혀 부끄럽지 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가서 멀쩡한 데서 야. 죽으면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이런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 가면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고민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20년간 지내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파킹 서비스도 하고 뭐 봉사활동하는 시간의 기도가 예배 시간의 기도보다 못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교회의 이제 그 미션 뭐 제2의 종교계획이 있어서 루터가 멋져고 하고 제1의 종교계획을 저는 그 컨스탄틴 성경 66권 3위일체 이걸로 해서 야 지금 말이 많은 놈들 좀 조용히 좀 해라. 너무 말이 많아. 뭐 영리주인이 뭐니 많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주교들이 컨스탄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 컨스탄틴 쫙 제왕이 있고 사실은 컨스탄틴이죠. 주교들을 컨스탄틴 볼 때는 자기 밑에 앉혀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유세 누구에요? 그 친학자 보고 야 너 정리 잘해. 그래서 개를 내세워. 개라 그러면 아침에 그분이 서서 말 많은 영리주의를 없애고 3위일체론을 한 거죠. 3위일체라는 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신이야 이런더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식이나 말씀으로 천당 간다는 애들은 전부 불태워 이래서 이제 뭐 약간 좀 힘든 보금서들은 다 사장됐다.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1945년도에 뭐 사회보금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여기 뭐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잘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교육을 리디파인. 학교를 강의 위주의 학교는 사실은 이게 그 20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200년이 전에는 성경 같이 이 그 학교에 가면 성경만 되었어요. 200년 전, 400년 전. 제가 그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영국에 400년 된 학교에 총장님하고 앉아서 총장의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들은 거예요. 아니 니네 425주년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400년 전 강의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실 좀 한번 가봅시다. 그게 처음 만든던 교실 가봤어요. 영국 의사당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옆에 의자가 있고. 옆에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있고 옆에 좌우에. 그 의미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가 앞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없었대요. 좌우에 학생들이 하고 선생님 가운데 앉아요. 그 저기 유럽에 가면 교회가 좀 그래요. 앞에 미사 보는데 옆에 성실자들이 앉고 그 앞에 성도들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하던 교실의 내용은 뭐냐. 학생끼리 얘기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쪽 이쪽 하는. 뭐 히브루타처럼 이렇게 하는. 양쪽에 앉아서 하는 게 있고 선생님이 가운데서 심판하는 거죠. 야. 네가 맞은 것 같아. 너 얘기해 봐. 이게 사회자죠. 가운데. 그게 우리나라 서당도 그랬잖아요. 너 공부한 거 너 읽어봐. 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을 그. 전 세계 선생님들이 강사가 되게 만든 게 칠판이에요. 무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근데 교육학이 아니니까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생님의 역할은 코칭이다. 요즘 교육학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칭을 하는 거다. 이게 목사님의 역할도 사실은 코칭이잖아요. 중요한 거면 한 번만 잠깐. 20분 설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늘 코칭이잖아요. 아유. 힘을 내세요. 어려운데 좀 하시고 사랑을 하세요. 이런 거는 코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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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설교를 잘해서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하는 거는 예수님답지 못하다. 예수님은 활동하신 내용이 주가 돼 있지. 논리를 얘기한 거 없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그. 그. 코치의 내용을 어떻게. 에. 보금의 내용을 보낼 것이냐. 자.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는. 봉사의 주로 합시다. 아. 그거 하나씩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이. 자. 자. 우리 한번 이번에는 가정이 좀 화목하게 갑시다. 코로나 시절에 뭘 합시다. 뭐. 건강한 운동을 하면서 갑시다. 뭐 하나씩 던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정부도 그렇잖아요. 뭐. 마차오 개발 계획. 박대표 형이 하듯이. 근데 그걸 보내는데. 이 정도 방송이 나가면. mbc kbs pd가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표준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그. 뭐예요. 저. 어. 방송 장비는. 방송이 어려웠잖아요. 카메라도 어려웠잖아요. 그거를 작동하는 방송 기술자용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기술자가 모두잖아요. 코로나고 뭐고. 뭐. 예배 볼 때도 막 부산 붙어서 있으니까. 온누리 교회도 10시 반 예배 끝나면요. 갑자기. 그 성전의 내용이 달라져요. 다 나가시니까. 오퍼레이터 한 10명이 생기잖아요. 빠지면 어렵잖아요. 갑자기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스마트 교회가 되면. 스마트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그 뜻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여기 있는 자료를 하면은. 그. 이게 이제. 대면 교회보다. 비대면 교회가 못하지 않다라고 좀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 교회에서는. 이. 그. 그. 이 안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비대면으로 오시는 분들. 옆에 프로젝트 하나 더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200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 술장 가시는 여기 나오시고. 그럼 성도님들이. 거기에 저 큰 스크린이 하나 더 나온다고 보면. 비대면. 대면. 그. 성전이. 하이브리드. 대면 비대면이 같이 되는. 융합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뻥 뚫어놓은 게.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한테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를. 만약 이게. 이쪽. 메인 성전 화면에. 지금 프로젝트에서 목사님 나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갔다고 보면. 그런데 그게 더 멋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실제로도 하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돼서.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자동이잖아요. 하나도 안. 된다면. 밖에서 봐도 그렇게 되고. 내년에 봐도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세상에 있는 교회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윈도. 스마트폰은 윈도고. 그 안에. 공간이 막 보이고. 이분이 보이고. 저분이 보이고 하는. 버추얼 세계를 보는 윈도가 스마트폰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스마트처치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처치는 위키피드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마트 교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든 가면 스마트처치야. 무슨 뭐. 교회. 컨퍼런스. 다 가면은. 전시회 가보세요. 전부 스마트처치야. 그런데 스마트처치에. 위키피드에 안 나오고. 아무도 정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보네요. 스마트 클래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뭘 제공해야 이걸 강의 장치로 쓰느냐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걸 타치해야만 이 장치가 강의 장치가 되고. 그게 성전에 있는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 강대상입니다. 그냥 강대상 이렇게 해서 뭐 거기 십자가 그림 있는 게 아니라 그 강대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럼 스마트 강대상은 거기 장치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강의가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장치를 스마트 강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든. 스마트 세상이라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노트북만 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이제 오늘 설치할 수 있나 이렇게 설치되면. 거기가 스마트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 와서 놓고 해도 그렇고. 차를 타고 다른 데 가면서 해도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강대상의 조건. 1. 이쁜 교회 성전이 나와야 된다. 이쁜 성전이죠. 성전이 나온다. 인테리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방식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두 번째. 이 성전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스위칭이. 그 카메라가 몇 개 장면이 돼서 여기다가 합성한 방송국이 나와야 되겠다. 방송국에서 스마트폰 나가는 거니까. 방송 시대였다. 그런데 그 장비들과 카메라를 연동해서 움직이는 PD가 있어야 되죠. 이 카메라로. 목사님이 크게 됐다. 일로 가면. 이 자료가 커지면 자료가 커졌다. 이게 되는데. 이 장면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 위에 있는 저거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세팅을 여기서 했잖아요. 아까. 세팅을 하고. 카메라맨이 들어간 거죠. 실제 스튜디오에 카메라맨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이제 카메라를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나면 작동하는 PD가 이제. 야. 1번 카메라 보여. 2번 카메라 보여. 하지 않습니까. 그 PD 역할을 목사님이 제스처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장치를 지금 보고 있어요. 포인터가 절로 가. 이거 폴리키워져. 하는 PD 역할을 우리 장비 안에 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 역할을 목사님이 하니까. 방송국 전체를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 강의 장치다. 스마트 교회가 됐는데. 이. 그 의미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그. 이제. 자. 예배를 드리려니까 교회에 오세요. 예배. 왜 그러면 교회에 갑니까. 교회에 가면 스크린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다. 그. 설교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마치 학교 가면 교실이 있고 학생이 있듯이. 그러면 이 스마트 강대상. 엠스튜디오 아이스트에 오면. 학생이 있고. 가상교실 안에 들어가서. 저걸 학생들이 보잖아요. 이거. 여기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그. 그. 교회에서 여러 명이 와서 막. 야.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뭐하고. 어떻게.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서 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이. 강대상이 될 수 있다. 강대상에도 이것만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방송인들이 안 해도. 왜냐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교회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 네다섯 분이 같이. 우리가 합동 예배를 하자. 한 곳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회마다 여기 목사님 걸 다 틀어줘요. 다음번엔 이 목사님이 하세요. 이번에는 A 목사님이 하십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스크린에. 다른 교회가 같이 나와요. 저기 이제 한 명씩 나온 게 아니라. 핸드폰이 거기 앉아 있는 계신 분. 키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누구 하는데. 그 분만 키워주면 되죠. 이게 스마트 교회의 새로운. 그. 오프라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회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감의 개념으로. 이. 모여야 되는 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안 모이면 안 돼. 예수님들도 다 모였어요. 그. 이 모임에서 가지고. 그. 강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는 10%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되고. 허그가 되고. 하여튼 그. 소사이트에 있어야 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보면. 지금 이. 그.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목사님. 지금 저거 나가는 거죠. 목사님이 나가고. 여기가. 오신 거죠. 보인 거고. 여기가 성도들이에요. 이. 이 미디어가 퍼지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두가 참여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아 연대기에 보면은. 벽장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로 오시면. 스마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린다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뜻이. 보철 공간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여기 파워포인트에요. 여기가. 파워포인트인데.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으로 하는. 성전이에요. 노트북만 놓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뜨는 거. 이걸. 회의실에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장면. 그. 이게 다 우리. 그. tv조선 이런 데 쓰는 장비입니다. 방송. 이게. 이렇게. 그. 움직이는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회의실도 이렇게. 저방처럼 하고. 모든. 모든. 교실. 회의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보면. 이. 이. 글씨가. 이제. 여기. 교실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회를. 교회를.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앞에서 성도를 보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지금 저처럼. 그.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얼굴도. 뭐. 다 여기 있는데. 그럼 목사님이 거기 화면에 나와서. 때로는 더. 실제 목사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잖아요. 화면에. 목사님 앞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거기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다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거나. 성경 구절할 때 잠깐. 찬송가가 나갈 때. 이거. 여기서 다. 주여하면 돼요. 다 포인트가 되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목사님이 뒤에서. 갑자기. 저. 성도님 맨 뒤에서. 저. 단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복면가왕 하듯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는. 장면과. 목사님이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보는 거를. 장면을 받고 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를. 플립트. 거꾸로. 목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선은 이 앞에 스크린에. 목사님은 없는 거니까. 앞에 공간이 넘지 않아요. 거길 다 그냥 스크린으로 하자. 그리고. 그리고. 가운데는. 목사님. 설교. 좌우에는. 여러 교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줌 어카운트를. 네 개를 해서. 조금만. 노트. 네 개를 해서. 그룹을 나눠서. 다 붙여주면 되잖아요. 여러 스크린.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똑같이. A교회에도. B교회에도. C교회에도. D교회에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든지 설교를 해도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해도. 이거는 그 스마트 처치 안에는. 성도들도 어디 있어도 되고. 목사님도 어디 있어도 되는데. 보는 사람 똑같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지금. 목사님도 여기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현장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글씨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쓴 건데. 실감 원격 강의 기술로 비대면 수업이. 교실 대면 수업보다 더 나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못하니까. 수업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더 낫다면. 지금까지 있던 교실 가서 했던. 많은 강의의 문제에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많은 교회에 와서. 좋으시는 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이 부분으로 가는데. 이 자막이라는 거는. 제가 이걸 클릭을 딱 하면. 이 자막 라인에. 이. 파워포인트 밑에. 노트가 나가는 거예요. 이 자막. 이 자막. 자막은 모든 사람이. 애프터 타이핑해요. 편집에서. 그런데. 한번 설교하시면. 30분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을 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30분이면. 잘라서 편집을 하지 않는 한. 그냥 방송하는 상황에서는. 자막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시는 걸 바로바로 준비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파워포인트 말씀하실 때. 그 슬라이드마다. 노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걸 읽어도 되고. 중요한 걸 넣어주면. 여기서 알아서.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 장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음 장. 하면 바뀌면서. 이 내용이. 여기. 코로나 사태. 이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글씨가. 그러니까. 전체 방송에서 하던. 우리 자막기가. 우리나라는 자막을 좋아해요. 자막기 다 있잖아요. 이게 비싸잖아요. 자막기. 자막기가 있는 순간 누가 쳐놔요. 언제 쳐놔요. 지금 말씀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몇 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나가고. 목사님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개발해서. 특허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동 자막기는 하자. 네.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지금 저게.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심심할 수. 저. 이렇게. 사살 움직이는 저 시간을 쳐서. 천천히. 들어가거나. 한 12초. 천천히 가고. 또 여기서 한. 한 20초. 천천히 있다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해주면. 백만물짜리.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것만. 이렇게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아. 복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학습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 화면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이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블클릭하면.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쪽 화면이. 이쪽 화면이. 더블클릭하면 작아지고.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 안에 장면을 다양하게. 저는 지금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설명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아. 방향을 바꾸자. 여기서. 이. 엑타를. 수평 뒤집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서는. 여기서. 수평 뒤집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이쪽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게 나옵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다 놓은 거예요. 그. 앵글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연습을 해 보시면. 돼서.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마지막이. 여기다가. 뭐. 이제. 배경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음악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그.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제가 이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해보기엔. 세상에 태양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경청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이게 이제. 새로운 엔지니어들. 탈런트를 다 졌잖아요. 목사님이 하실 일. 또 제가.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되고. 네.